저는 여기를 제가 사랑하는 선배 때문에 오게 됐어요 이제 너무 멀어서 이곳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겠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간 너도 이곳에서 생활하면 좋겠다 아 좋다 그리고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됐어요 저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일주일 강의 듣고 건강검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생활습관으로 보면 저는 정말 금방 특별하게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과 저의 사랑하는 선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정말 백초에 대니 참 좋다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함께 같이 오기를 또 빠른 시간 안에 같이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좀 좋아지신 거는 뭐 제가 좋아진 거는 뭐 너무 속 안에 있는 거 피가 F였거든요 저는 제 피가 그렇게 뭉쳐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검사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인데 지금은 피도 A로 바뀌었고 몸도 너무 가벼워졌고 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이렇게 일주일 있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편을 생각하면 저보다 남편에게 너무 필요한 곳이구나 남편을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소명을 갖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 키에 59kg였다가 57kg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뭐 57이 아니라 50이 너무 예뻐질까 봐 걱정됩니다